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2020년 군원 7급 경제학 시험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똘똘 해설 강의 임해볼까 합니다. 전체적 난이도는요, 우리 국가직 7급 수준에 본다고 한다면 물론 낮은 수준이었지만 문제질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25문항을 똘똘 풀이 아마 임해보고요. 특히 내년도에 국가직 7급 경제학은 25문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이번 군원 시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사실 수학적 테크닉이 조금은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자, 김군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h, 시간 h, 그 다음에 결과로 얻어지는 점수가 s, 루트 h로 결정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김군의 효용함수는 이러한 효용함수래요. a와 b는 모두 0보다 크다,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김군에게 성적은 재화이고요. 공부 시간은 비재화다. 여러분들 상식적 선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m-u라고 하는 것은, 재화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 효용 한계용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뭡니까? 재화고요. 그 다음, 비재화는 추가적 한계용이 음수가 되는 것이 비재화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성적 s에 대해서는 효용과 비례해요. 늘면 효용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h, 공부 시간은요. 늘면 마이너스 값입니다.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공부 시간은 비재화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가로축의 공부 시간을 두고 세로축의 성적을 놓은 뒤 김군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우선, 가로축 x축의 공부 시간 뭘 둔다고요? h를 두고요. 그 다음, 세로축 y축의 성적 s를 둔다고 한다면, 자, 그런 상태에서 무차별 곡선, 지금 이 효용함수에서 막대기만 지나면, 이거 뭐라 했습니까? 무차별 곡선. 이거를 뭐로 풀면 돼요? y축인 s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s를 풀리기 위해서 나머지 넘겼어요. bh, 자, bh. 자, 여기는 u, bar. 자, 그런데 이거를 뭐로 나눕니까? a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h, a분의 u, bar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a와 b가 모두 0보다 크니까, 이게 플러스입니다. 자, 기울기 뭐예요? 플러스니까, 분명히 우, 상향이죠. 그리고 s와 h에 대해서 뭐라는 겁니까? b래니까 우, 상향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직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무차별 곡선의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어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a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이자 기울기 여기인데요. 이게 클수록 뭐합니까? 작아지죠? 그러니까 완만해집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우리 4번 보시면 김군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공부 시간을 선택한다. 자, 우리 효용함수를 시간 h로 미분해서 0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효용함수는 여기 주어졌습니다. a, s는 루트 h니까 바꿨습니다. 그리고 빼기 bh.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h에 대해서 미분하면, a는 상수 그대로 두고요. 이 루트 h분의 1. 그 다음,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b. 이게 0되는 거니까 넘기면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약간의 변동을 취하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루트 h는 2b분의 a가 되죠. 양변 제곱하면 h는 4b제곱분의 a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거 일정할 때 b가 클수록, 네, 분모가 클수록 h 뭐합니까? 작아져야 되죠. 근데 늘어난다고 그랬으니 잘못이네요. 몇 번 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 꾸르노 모형은 기본적 패턴이죠. 그런데 이 꾸르노 모형에서 두 기업이 모두 동일한 mc를 갖고 있으니 이건 우리 일반적 공식에 따라 푸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풀어서 각 기업이 3분의 1씩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완전 경쟁으로 풀면 됩니다. 자, pmc죠. p는 10배기 q, mc는 4니까. 자, 그럼 넘기면 q는 얼마 나옵니까? 6이 나오죠. 각각 3분의 1씩이니까 얼마입니까? 2, 2가 됩니다. 기본 문제 되겠습니다. 2번 답이었고요. 자, 3번 되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이 10%이고 현금이 50조다. 단순한 통화승수 모형에 따르면 통화량은? 사실 이게 단순한 통화승수 모형이란 말이 조금은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자, 50조가 나왔습니다. 이 50조에 예, 승수를 곱해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통화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승수, 예,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무슨 승수요? 결국은 신용승수를 이용해서 전체 최대 얼마가 되느냐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10하니까 0.1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역수 얼마입니까? 10. 그래서 전체 통화량 얼마가 된다? 500조.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게 불면 한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단순히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우선 기대 효용함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고요. 자산가치라고 그랬습니다. 효용. 무리함수네요. 자, 먼저 100의 가치를 갖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100입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치가 형이 된다. 아, 0과 100입니다. 확률이 각각 2분의 1씩이네요. 자, 기대치는요? 얘만 곱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50. 자, 기대효용은요? 자, 우리 U 무리함수입니다. 루트 I죠? 자, 100을 대입하면 10이네요. 역시 확률은 2분의 1. 사실 0을 대입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쓰실 필요 없는데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었을 때 정가운데 값이라고 그랬었죠? 기대치 50. 자, 기대효용은요? 얘만 곱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5. 자, 그러면 확실성 등가는요? 얘를 대입했을 때 Y 얼마입니까? 25죠? 25. 자, 이때 여러분들 공정보험료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공기. 그래서 최초 자산에서 기대치를 빼면 되죠. 100에서 50 빼면 얼마 나옵니까? 50. 자, 최대 보험료는요? 최초 자산에서 뭘 빼면 되죠? 최화, 확실성 등가를 빼면 되죠. 100에서 25 빼면 얼마입니까? 7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발문의 물음이 뭐예요? 4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선호도를 묻고 있어요. 단순히 부셔도 돼요. 우선 A와 B만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액을 보상하는데 50만 준다? 공정보험료요. 전액을 보상하는데 세상에나 최대 보험료? 75를 다 줘요. 뭘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A가 뭐보다? B보단 클 수밖에 없는 결과죠. 자, 문제는 나머지 CD입니다. 자, C 뭐예요? 반액 보상한다. 전액이 아니라 반액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얼마입니까? 반입니다. 자, 5분의 1을 보상한다. 그래서 보험료 5분의 1입니다.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사실은 A, C, D가 등가에 같이 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액 보상을 원하겠습니까? 반액 보상을 원하겠습니까? 전액 보상을. 또 반액 보상을 원하겠습니까? 5분의 1 보상만 원하겠습니까? 반액 보상을. 그래서 순위는 A, C, D입니다. A, C, D. 자, 최대 보험료는 제일 마지막이고요. 단순화 문제예요, 이게. 어렵게 풀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서울대 우리 이제 이중우 선생님 책이죠. 행태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간교제고요. 특히 이제 우리 미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중우 선생님 책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거시는 이제 정호찬 선생님을 많이 보는데 사실 행태경제학이 아주 중요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간식이거나 5급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는데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설명을 제가 좀 드리지만 비문학 독해만 잘하셔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요? 읽어볼게요.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에 대해서 가정을 완화한다고 그랬습니다. 합리성 과정을 완화한다는 것이지 합리적이지 않다? 예측 불가능이다? 이런 과정 아니거든요. 자, 우리 행태경제학 맨 위에 보시면 전통적 경제학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합리성. 완전 합리성과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두 가지가 전통적 경제학의 중요한 핵심인데 사실 인간이 살다 보면 꼭 반드시 항상 합리적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항상 이기적 행동합니까?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주요 행태가 휴리스틱과 이타심인데 이걸 넣어준 게 행태경제학으로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행태경제학 또는 행동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제학에 무얼을 넣은 겁니까? 심리학. 선생님이 수도 없이 경제학은 심리학이라고 그랬죠. 이걸 노골적으로 결합시켜서 융합학문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 행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주체라면 무시해야 되는 작은 요소인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합리적 행태라면 무시해야 되는데 가령 어떤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더라. 합리적 행태를 보인다면 그건 무시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 비록 뭐지만 비합리적 요소라 할지라도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좋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처럼 심리적 요소까지 연구하자가 뭐라고요? 바로 행태경제학이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고려를 인해서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결국 이타심 때문에 이기심과는 다른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연구하는 것이 행태경제학입니다. 답은 1번인데 솔직히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지 않나요? 발문만 읽어보시면 완화했잖아요.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1번 찍으셔야지. 그렇죠? 절대 경제 문제, 새로 문제가 반드시 알아야만 푸는 거. 거의 그렇지 않아요. 바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 임금률 상승으로 나타나는 대체역과 소득국과는 동일한 음의 방향입니다. 이거 뭐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임금률이 상승하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 뭐예요? 증가하죠? 그러니 여가 소비 뭐하고요? 줄이고요. 노동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대체해야 되죠. 대체 효과였습니다. 자, 소득효과에 의하면요. 자, 임금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실질 소득 뭐합니까? 증가. 여가가 정상제니까 여가 소비 뭡니까? 증가. 그러니 노동공급은 뭐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동일한 방향 아니죠. 반대 방향이죠. 자, 가볍게 몇 번 들렸습니까? 1번. 자, 2번.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두 가지 선택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있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우선 노동 아니면 여가. 자, 노동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분명히 임금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가를 선택했다면 여가를 선택함으로써 기회비용은 뭐였었습니까? 임금이었었죠. 그렇죠? 자, 여가의 가격.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상대가격이요. 여가의 상대가격을 얘기한 거예요. 여가 상대가격은 뭐다? 임금이다. 임금이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3번.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률과 노동 공급량 간의 관계? 정확히 맞고요. 자, 뭐 제가 후정소 얘기했었죠. 후방 굴절 노동 공급은 우선 여가를 뭐로 봐야 됩니까? 정상제. 그리고 소득효과가 대체우과다. 뭐 할 때요? 클 때. 사실 오게티라고 한다면 정상제를 줬더라면 더욱더 좋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맞고요. 몇 번 명백히 들렸습니까? 1번. 자, 7번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7번 문제도 아주 스탠다드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X제와 Y제의 두 제야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가격 소비곡선, 우리 심화 과정에서 배우죠. 가격 소비곡선의 형태가 수평선일 때, 가탄 뭐였습니까? 1. 우상향일 때는요. 뭐였습니까? 비탄. 자, 우하향일 때는 탄.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묻는 게 뭐예요? 수요가탄이 일보다 크다. 탄이네요. 그건 난데없이 X, Y를 뭐로 봤습니까? 대체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 기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자, 예산선 여기에 무차별 소비자 균형점이 있습니다. 자, 가격이 뭐였어요?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있어서 여기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격 변화 시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한 걸 뭐라고 합니까? 가격 소비곡선. 자, 이 경우는 분명히 탄력도가 일보다 큰 탄력적인 경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는 가격 변화 전에 이만큼을 X, Y를 소비했었죠. 자, 가격 변화 뒤에는요. 이만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X제 가격이 떨어졌으니 X제 수요량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얘 늘었는데 Y는 뭐하고 있어요? 줄구이잖아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대체관계. 그래서 이거는 대체제입니다. 이때는요. 보완제고요. 제가 뽀비라고 우스갯소리 했었는데 깨져되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면 두 개보다 대체제. 정확히 맞습니다. 2번. 자, 가탄이 1보다 크면 탄이죠. 가격 뒤면 지출은 뭐합니까? 감소. 뭐 스탠다드한 기본 문제인데요. 자, 3번 보시면 X제 수요 소탄이 1보다 크면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치제를 얘기한 것인데 Y제는 판듯이 열등제다? 발레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발레만. 안 되는 발레만. 자, X제 가격이 10이라고 할게요. 수량은 5. 자, Y제 가격이 5라고 할게요. 수량은 10. 그래서 여기 50, 50 돼서 소득은 100입니다. 자, 소득이 2배. 자, 그래서 100% 늘어서 200이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이 100에서 200 늘면 소탄은 얼마입니까? 100%죠. 그죠? 변화율은 100%죠.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X제가 14개로 늘었어요. 그러면 원래 5개였는데 14개 됐으니까 차이값 얼마입니까? 9죠. 자, 곱하기 100을 하면요. 얼마 나와요? 자, 이거 결국 9, 28. 18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소득은 100에서 200으로 100% 늘었는데요. 수량은 180% 늘었다면 탄력도는 1보다 크죠. 40제예요. 자,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Y제 쪽은요. 수리적으로 이거 뭐예요? 140.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됩니까? 6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수량이 5인데 그대로 됐을 때 10이 10이가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열등제가 되려면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도 돼요. 그러니 무조건 열등제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들렸습니까? 3번. 이에 비해 4번은요. 두 재화가 동시에 열등제일 수는 없다? 자, 여러분들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한쪽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오히려 뭐합니까? 다른 쪽을 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열등제일 수는 없어요. 자, 맞죠. 그래서 3번이 뭐한 겁니까? 틀린 겁니다. 발레만 잡으실 수 있으면 돼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이거 샘이 계속 찍는 문제고 우리 쪽에서 나왔던 문제죠. 우리 이제 7급 쪽 9가직 쪽에서 나왔던 문제고 스탠다드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다.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자, 먼저 저축자를 전제하고 모두 정상제를 전제해 볼게요. 이자율이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체 효과에 의하면 이자율이 뛰게 되면 현재 소비 기회비용이 증가하니까 현재 소비 줍니다. 반대로 미래 소비는 늘려야 되죠. 그리고 현재 소비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축을 늘립니다. 자, 소득효과는요.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면 저축자는 좋죠. 실질 소득 증가합니다. 둘 다 정상제니까 둘 다 늘립니다. 이 느니까 저축은 줄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 A번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저축자의 경우에는 미래 소비는요. 반드시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 현재 소비는요. 늘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러니 분명히 A에서 현재 저축자 입장에서는 미래 소비는 증가하지만 현재 소비는 뭐할 수도 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의 저축은요. 자, 보세요. 늘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습니까? 줄 수도 있으니 일방적으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A만 맞고 B는 뭐했다? 틀렸다. 이에 비해 C, D를 보겠습니다. 차입자. 자, 대체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 아시죠? 자, 소득 효과는요. 차입자는 그렇지 않아도 빚을 줬는데 이자 부담이 세지면 실질 소득 줍니다. 하지만 둘 다 정상제니까 줄고 줄죠. 자, 그러면 얘 준 만큼 얘를 늘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C에 보시면 현재 차입을 하고 있는 차입자의 경우에는 미래 소비는요. 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현재 소비가 반드시 줄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D, 현재 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 차입에 감소한다. 어느 경우든 저축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차입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A, D의 몇 번 답입니까? 1번 우리도 나왔었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국회직에서 많이 다룬 문제고 제가 많이 해야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는 기본 심화를 거쳐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내게 되는 것이라서 기본 심화 정도만 수강했다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정답은 A, D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죠. A제, B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종가세를 동일한 비율로 부과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예산선식을 한번 써볼게요. PAA 더하기 PBB 는 소득 M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이 가격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추가하면 당연히 소비자 지불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같은 비율로. 자, 그러면 가격 둘 다 동일한 비율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예산선은 밖으로 나갑니까? 안으로 들어야 됩니까? 안으로 들어야 되죠.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정말 깔끔해요. 문제 잘랐습니다. 자, 독점은 반드시 P가 MC보다 크죠. 그래서 가격은 MC보다 항상 크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 종류 관계없이 핀 AR이거든요. MR은 MC와 같고요. 그러니 한계 수입 MR이 평균 수입보다 뭡니까? 작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 독점 기업이 선택한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 비용이 우호상향 말고 우와랑한 경우도 있다. 자연 독점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맞습니다. 자, 독점이 이윤 극대화라는 수준에서는 반드시 규모 경제다. 규모 경제는요. LAC가 감소할 때나 생깁니다. 자, 독점이라 해서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맞고 4번 틀렸기에 정답 4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조금 서술식의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지 전혀 문제없죠. 재량과 준칙 얘기입니다. 자, 정치적 경기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경기순환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준칙주의가 필요하죠. 자, 이런 여러 준칙주의가 있는데 최적 준칙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 아니, 그냥 봐도 맞지 않나요? 굳이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 많이 했고요. 우리 국가직 7급도 나왔었죠. 자,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누가 야기하는 문제였습니까? 재량정책이 그래서 뭐 하자는 거면 준칙하자는 거죠. 준칙이 피할 수 없다? 잘못입니다. 따라서 몇 번 들렸습니까? 3번이고요. 그 다음 준칙의 산식에 포함된 지표들이 선행해서 또는 동행하면서 신속히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금융정책은 시기를 놓칠 수 있죠. 정확히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2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최근에 제가 해뒀던 내용 중에 들어있는 문제고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생산함수가 Y는 LK다. 자, 단기의 자본이 1단이니까 이거 1이에요. 그러면 Y는 L이 됩니다. 그 다음 노동자본가격이 모두 1입니다. 자, 그러면 등병선을 이용해서 비용함수를 계산하면요. C는 WL 더하기 RK인데 모두 1이랍니다. L은 L K는요. 또 1이니까 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L이 Y로 바뀔 수 있으니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Y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MC는 어떻게 구하죠? MC는 이거 미분하면 되죠. 얼마? 1. 여러분들 Y 대신에 Q를 연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겁니다. 생산함수가 미, C는 Q를 쓰고 거, C는 Y를 썼을 뿐이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1이 됩니다. A, C는요. 미분 아니죠? Q로 나누는 거 Y로 나누는 거니까 Y 넣으면 1. 얘는 Y분의 1.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요거 1이 뭐예요? 요거 1이 A, C는 A, V, C와 A, F, C의 합이잖아요. 이게 고정비용이에요. Y 나누면 Y분의 2. 이게 A, F, C. 예, 뭡니까? 가변 비용이죠. 가변은요. Y 나누면 1. 저거는 가변. 여기는 고정비용입니다. 평균. 자, 그래서 두 개합이 평균 비용이다. 자, 1번 단기 평균 가변 비용은 요 1로 뭡니까? 상수. 맞습니다. 한계 비용도 1로 상수. 맞습니다. 한계 생산은요. 요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1 나오죠. 상수. 맞습니다. 평균 비용은요. 상수 아니에요? 여기 변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죠. 문제 좋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뭐 100% 적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생산함수는 이렇다. 자, 현재 자본의 투입량이 10이다. 10을 대입하면요. 루트 10L이 됩니다. 자, 이거 루트를 받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10L. 여기는 Q제곱이 되죠. 요걸 L로 풀면 넘기니까 10분의 Q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함수 구하기 위해서 등병선을 또 이용하는 거죠. 자, WL, RK인데 각각 1이니까 L과 K이고요. K가 10이니까 L 더하기 10입니다. 이때 L은 여기 있죠. 10분의 Q제곱. 요런 비용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조업 중단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업 중단점은 AVC 뭐요? 최소점에서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AVC는 뭐 하는 겁니까? 요게 AVC잖아요. 자, 우리 요거 TVC요. 이 TVC를 AVC 만들기 위해서 Q로 나누면 하나 없어지죠? 10분의 Q가 됩니다. 여러분들 함수에서 10분의 Q는 원점 나오는 직선이에요. 가상 최소값은 Q가 0일 때입니다. 그러니 이게 0일 때 AVC도 0이 되는 거니까 가격은 얼마입니까? 0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가장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되게 낯설었죠. 그런데 정말 좋은 문제예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보면서 제가 시간이 정말 촉박해도 문제를 꼭 풀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이 문제 때문이에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무슨 형이죠? 선형입니다. 선형. 선형은 코너해라고 해서 하나만 소비하죠. 한 종류만. 한 종류만.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y, x. 자, 우리 선형의 무차별 곡선은 막대기만 칠하면 됩니다. 자, 기울기는요. y로 풀면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분명히 3분의 1로서 무차별 곡선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어요. 이게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x제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 말은 현재 x제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변함으로써 얘가 뭐 해야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선형의 코너에는 반드시 어디서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x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이 조건이 가능해요. 이 조건이. 자, 그러려면 예산선 기울기는 어때야 됩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3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아줘야 돼요. 작아줘야. 그래야 코너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가 소비되게 되려면 예산선 기울기는 3분의 1보다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산선 기울기 친구 이름 불러주시죠. py분의 px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최초 x가격은 1이에요. 이게 1입니다. 그러면 y가격이 0.5라면 0.5 얼마 나옵니까? 2. 2는 3분의 1보다 커요? 안 되는 겁니다. 1 대입해도 1. 얘보다 커요? 안 되는 겁니다. 1을 대입해도 2분의 1. 역시 얘보다 커요? 안 되는 겁니다. 4를 대입해야 4분의 1이 얘보다 작은 2가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그래서 확인도 해볼까요? 처음에 y가격 4. 이게 4예요. 그럼 4분의 1. 예산선 기울기 작으니까 x축에서 코너에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x가격이 2로 바뀌면 4분의 2가 되면 2분의 1이니까 드디어 이 기울기가, 예산선 기울기가 무차보다 커지게 바뀌니까 뭐로 가격해야 됩니까? y 소비로 바뀌어야 되죠. 이 조건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프리 직전에 한 수강생이 만점을 맞았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잘 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멜서스, 멜더스가 나왔죠. 인구론의 저자인데 솔직히 이거 비문학 독해를 보서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오히려 쉽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당황하시는 게 문제죠. 멜더스 인구론에 의하면 토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1인당 농산물이 감소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궁핍 빈곤 심화된다. 자, 2번. 그런데 예측과 다르게 지난 2세기 동안 인구도 증가했지만 그만큼 생활 수준도 늘기 때문에 예측처럼 궁핍 빈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빗나간 제일 중요한 이유 끊임없이 토지를 농조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경사회가 아닌데 그냥 3번이어야 되죠. 비문학입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자, 멜더스 예측과 달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다 확인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향후에 특강을 통해서 많은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정식으로 설명하면 되게 길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내면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거 몰라도 답이죠. 하지만 향후에 날 봐서 혼합 전략 균형은 반드시 제대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보시면 돼요. 자, 숫자가 보수. 앞쪽이 기업 A, 뒤쪽이 기업 B. 아는 내용이에요. 기업 B가 낮은 가격이라면 기업 A는 10. 기업 B가 높은 가격이라면 30. 뭐 당연하죠. 자, 기업 A가 낮은 가격이라면 기업 B는요? 10. 자, 기업 A가 높은 가격이라면 30. 자, 그래서 내시 균형은 낮은 가격, 낮은 가격. 틀렸죠? 자, 파레토 효율적이다. 자, 보세요. 이 점에서 1이 가는 건 다 개선되는 거니까 현재 내시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하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우월 전략 균형도 존재했었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이다? 4번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혼합 전략이 뭐냐. 제 기본서에 넣어놨지만 평상시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수 전략은 좀 전처럼 한 게 순수 전략이에요. 그런데 혼합 전략은 확률을 부여합니다. 확률을. 가령 낮은 가격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 높은 가격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걸 다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거와 함께 얘가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향후에 이 내용은 별도 특강을 통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실기 없죠? 1, 2, 3이 틀렸으니 당연히 몇 번입니까? 4번. 이게 언급됐다는 것은 이번 군무원 시험의 특이점입니다. 우리 7급 국가직도 잘 안 내는,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냈는데 이걸 한번 주의해 볼 대목입니다. 향후에 이 관련 특강을 좀 해드릴게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7번 갑니다. 너무 쉽죠, 뭐 이거. 자, 소비자인요. 그래프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수요곡선. 자, 우리 수요곡선 그릴 때 P절편은 필요했습니다. P절편은 추가형일 때. 넘겨서 나누면 7. 그 다음 공복선 그렸습니다. 자, 두 개 균형점 구해야 되겠죠? 균형. 자, 28 빼기 4P와 요거와 4 더하기 2P를 두신다고 한다면 넘기면 6P 넘기면 24가 됩니다. P는요. 4루기 24. 4죠? 4를 아무데나 대입하면 가격상 4, 4, 16 빼면 12 자, 그러면 소비자형은 이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3 요거 12 36 삼각형이니까 반 얼마입니까? 18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뭐 별거 없죠. 자, 18번 갑니다.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화정책은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사실 뭐 이거 IS, LM BP를 전장한다고 했었을 때 자, 통화정책 LM이 우측 R 뭐합니까? 하락 확장재정은 IS 우측 뭡니까? 상승 맞습니다. 2번.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재정적자와 함께 자, 재정은 T 빼기 G인데 확장하면 G를 더 많이 늘리다 보면 적자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경상수지 적자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분명히 ISO 측 R이 상승 R 상승하면 외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달러 공급 증가해서 환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순수출이 줄어요. 그래서 경상이 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우리 고재변금이었죠? 고정 때 재정장 변동 때 금융장 자,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자유이동이라 전자가 푸는 겁니다. 변동 때 금융장이니까 동화정책도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ISO 측 R 상승 외자 유입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해서 환율이 하락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할 수 있지만 얘는 순수출의 감소니까 4번이 틀렸네요.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19번입니다. 네, 이 문제 뭐 기본 문제죠? MVPY를 근사치 공식에 맞게끔 풀면 되는 거죠. M 증가율 10퍼 그 다음 V 증가율 마이너스 4퍼 물가 상승 모르겠고요. 그 다음 Y 실질 GDP 증가율 5퍼 여기 6퍼 나오죠? 얼마입니까? 1퍼 이거 뭐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장 재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자, 이러한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재정 직출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국채 공급이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무엇이든 공급이 증가하면요. 그 가격은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다운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뭐한다?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하락의 상승, 투자를 촉진할 수 없죠. 자, 정확히 1번 정답입니다. 2번, 이러한 효과는 결국 승시효과를 가지게 된다. 맞죠? 자, 누진적 소득세제가 있다고 한다면 침체시 세제 개편을 하지 않더라도요. 자, 누진적 소득세제에 의하면 경기 침체시 돈을 더 못 버니까 실질 부담을 감소시켜서 자동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 구시라고 하죠. 정확히 맞습니다. 또 정부가 재정 제출을 확대하더라도요.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미래에는 조세를 더 많이 징수해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담 증가를 예상한다면 생각만큼 소비가 안 늘 수도 있죠. 다 맞습니다. 몇 번 틀렸습니까? 1번, 문제 되게 좋아요. 자, 21번 가겠습니다. 국가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고소득 국가군의 성장률보다 더 높다. 여러분들 이거 솔로모의 성장 모형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해서 무슨 가설을 만족했었습니까? 수렴 가설이죠. 그래서 보통 저소득 국가군의 성장률이 빨라야 바로 수렴 가설을 만족할 테니까 그 이유는 바로 3번이 됩니다. 체감 때문이죠. 정확히 3번. 나머지 큰 게 없습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국제무역이 좀 쉽게 나왔죠. 한 국가가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두 상품 모두 비교의. 한 개씩 가짜가 비교의잖아요. 틀렸죠. 그럼 2번. 비교의 가진 상품의 특화에서 생산 수출하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게 비교의 무형이죠. 정확히 2번 답이네요. 그다음. 해당 국가 자원 부존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핵시어올린 정리인데 이렇게 되면 한 번 결정되면 변경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추가로 자원이 더 많이 발견돼서 부존량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무역은 각 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신의 생산 가능 곡선을 벗어난 교육 후 소비점을 가지는 것이 불가하다. 그럼 뭐로 무역합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불가능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23번입니다. 네. 약간 하자가 좀 있긴 있어요. 이 문제에서 기준 연도를 명시하지 않아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자, 1번. 분명히 2010년, 19년만 나와 있을 뿐이지 기준 연도라는 말이 발문은 없었습니다. 자, 10년의 명목 GDP 곱하면 되죠. 80, 120, 200입니다. 29년의, 19년의 명목 GDP 자, 곱하면 300, 300, 600 정확히 맞습니다. 2번. 자, 우리 다른 걸 먼저 갈게요. 3번 먼저 보시면 10년을 기준 연도로 한 19의 실제,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 수량을 10 가격 곱하면 되는 거죠. 160, 240, 400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4번을 먼저 푸시면 10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19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이게 좀 문제 있는 것이 자, 여러분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을 실질로 뭐하는 겁니까? 나눠야 되잖아요. 실질을 구하려면 뭐가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일단 기준을 10이라고 전제한다고 한다면 얘는 같으니까 얼마겠습니까? 100 그리고 얘는요 19를 기준 잡은 3번에 준해서 본다면 명목이 600이고 실질이 400이니까 얼마나 합니까? 150 그래서 좀 하자는 있습니다. 분명히 자, 2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푼다고 한다면 결국 명목은 아까 했듯이 200에서 600 됐으니까 이거 변화율 200분의 400이에요. 곱하기 100 자, 얼마 나옵니까? 200퍼 실질은요 아까 이제 기준을 10으로 둔다고 전제해야 성립할 수 있는 거지만 하여튼 자, 우리 맨 처음에 100에서 이거 우리 아까 실질이 400이 지금 나왔죠 아, 200에서 200에서 400돼서 결국 200 중에 200만큼이 증가분이니까 몇 퍼는 겁니까? 100퍼 그래서 분명히 얘가 얘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발문에 분명히 10위 기준이라고 해야 명백히 맞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푼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4번이요. 24번이요. 어, 좋았어요. 어,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에요. 그런데 특이했죠. 되게 좋은 문제에요. 자, 보시면 지금 py분의 px 이거 상대 가격 읽을 때 분자 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x제 상대 가격 다른 말 하면 x제 기회비용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나라가 교육했을 때 이득 보는 조건은 기회비용 사익값이잖아요. 그러니 x제 기회비용 구해서 사익값 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는 노동 총량을 줬어요. 자, 풀어봅시다. x제 생산함수는 l의 비례함수에요. l이 총 10입니다. 얼마일까요? 10 y는 2L 10는 20 이거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산출 문제입니다. 비국은요? 20도 아니에요. 20도 아니에요. 120 20 얼마입니까? 60 그렇죠? 그러면 10과 20과 120과 60의 뭐를 푸는 겁니까? 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다른 거 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 사익값의 기회비용은 기나 나라별로 구한다고 그랬죠? 자, 먼저 a국 나라 걷습니다. 자, 산출은 묻는 걸 뭐라 해서 1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1만 들면 10나눔 되는 거 10나눔 얼마입니까? 2 자, b국도 나라별로 걷습니다. 얘 1만 들기 위해서 120나눔 얼마입니까? 2분의 2 0.5 그러니 0.5와 뭐다? 2 사익값이다. 네, 몇 번 답입니까? 1번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잘 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5번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무리하실 필요 없는데 현재 지급준비율이 20%다 현금보유 비율이 25%이다 자, 본원 통화가 창출하는 총예금 어차피 이 자체가 결국은 통화량 증가가 될 테니까 통화량 플루시 푸시면 됩니다. 승수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승수 cg 1백 20분의 1을 하겠습니다. c 자, 0.25 그 다음에 z는 20 0.2 1백 20 0.25죠. 자, 이거 얼마입니까? 0.75입니다. 이거 0.2는 10분의 2 5분의 1 5분의 1로 곱하면 되죠. 5 나누면요 0. 얼마입니까? 1, 5 하나 돼요. 더하면요 0.4 10분의 4 역수는 4분의 10 얼마입니까? 2.5 그래서 가볍게 1 곱해봤자 승수가 2.5니까 얼마 증가합니까? 2.5 몇 번 답이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 총평을 좀 간략히 해드린다고 한다면 문제질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오개티도 있지만 문제질 나쁘지 않고 몇 군데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답을 고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도 바로 이제 만점자도 나왔지만 만점 나오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텐데 단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합전략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가 추가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그걸 모른다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었었죠.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첫 공개된 군원 7급 경제학풀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 이었습니다.